대구시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공모에서 교통안전도시 행정분야의 도시문제해결형 실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도시문제해결형 실증도시에 지원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현장실사와 발표평가 등의 종합심사를 거쳤으며, 대구시는 자가광통신망과 수성알파시티의 플랫폼, 도시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교통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도시문제해결형 과제를 제안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5년 동안 6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오브 모델 구축과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